사람의 발자취에는 늘 명과 암이 있죠. 결국 명과 암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의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은 솔직히 커버치기가 힘듭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인 정치를 한 기간이 폭정의 시기보다 길다라는 쉴드를 치기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폭정의 강도와 비정상성이 너무 엄청납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해 다룬 컨텐츠는 너무 많으니 여기서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연산군의 얼굴을 AI한테 시켜서 그려보겠습니다. 어지는 없으니 실제 얼굴을 알 수는 없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역사 정보를 AI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연산군 하면 피부병과 관련해서 얼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산군 초기에 얼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듯하나 뒤로 갈수록 치료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 바 여기서는 깨끗 버전으로 추출해보겠습니다. 수필집이자 잡록인 이덕형의 죽창한 화에 수록된 얼굴이 희고 수염이 적고 키가 컸고 눈에서는 붉은 기운이 있었다. 체크 조선왕조실로 연산 10년 2월 7일에 언급된 허리와 몸이 매우 가늘어 그다지 웅장하고 위대하지 못하더라 체크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의 키가 매우 컸고 연산군도 그 체형을 물려받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얼굴은 성종이 아니라 어머니인 태비 윤씨를 닮았다고 전해지니 기존 왕들의 얼굴은 패스 등등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내장의 결과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연예인 중 연산군의 역사적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영화 관상의 이종석 얼굴을 참고자료로 넣고 나머지 명령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재미삼아 해보는 거니 너무 진지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연산군은 얼굴이 희고 키도 크고 수염도 적고 허리도 가늘고 전반적으로 좀 말랐대 지금으로 치면 약간 모델 같으려나 정도의 멘트만 쳐도 똑똑해 보일 것 같습니다. 날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전 또 그다지 쓸 때는 크게 없지만 아는 척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